이위재 씨 아시죠 그분이 이제 논란도 있어갖고 이제 들어갔다가 다시 복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도 그 여파가 아직은 안 없어진 것 같아요 잠깐은 나왔다가 못 이겨서 잠깐 또 들어간다는 소리가 자꾸 나오거든 다음에 1년이 지나가야지 재계약하기에는 조금 낫지 않나 지금은 지금 나와서 크게 활동한다는 소리가 안 나와 솔직한 얘기로 복귀는 아직 이르다? 복귀는 좀 빠르죠 그러고 나서는 회복하면 되죠 이 사람도 왜냐하면 만인 앞에 얘가 나가는 사주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희재 씨랑 문정원 씨랑 궁합을 보면 어때요? 좋은 것보다 벽이 있다는 느낌 보여지는 느낌이 너무 많아 좋은 것 같지는 않아 보여 궁합은 좀 어때요 궁합은? 궁합은 나쁘지 않죠 두 분이 근데 나쁘진 않은데 감정이 서로 간에 한 번씩 폭발했던 것 같아요 향후 뭐 이제 활동을 어느 정도 한다? 이제는 하죠 근데 지금 나오면 이르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